음 오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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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라이브 진짜 오랜만인데 음 It's been a long time 음 Having live 생시죠 구미야 생시야의 생시입니다 오늘은 스케줄이 있었고 스케줄 끝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밥은 아직 못 먹었어요 밥은 아직 못 먹었는데 라이브 끝나면 먹으려고 라이브 끝나면 밥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9시 34분인데 저녁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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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질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요 음 맛있게 먹을게요 그냥 오랜만에 라이브를 들어오고 싶었어요 뭐랄까 새해가 되고 잘 못 온 것 같아서 사실 좀 많이 바빴고 많이 바빠서 음 음 음 좀 자주 이렇게 못 온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요 음 음 음 음 아이고 다 어 팔로우 하신다는 그 공지만 뜨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댓글들이 안 보여가지고 음 음 네 아무튼 뭐 잘 지내셨습니까? 저는 잘 지냈습니다 바쁘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아주 보람있게 보내고 있죠 음 음 음 아 뭐라고 더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이어 나키마시도 무데또 또 신는 과일라 음 분명히 제가 어 영어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막상 또 입을 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나중에 좀 정리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보내면 이거를 내가 참여를 어떻게 뭐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? 어떻게 하면 되는거지? 아 좀 아쉽다 여러분들 댓글창이 안보여요 댓글을 어떻게 봐야되 잠깐만 어떻게 해야되는지 질문 질문 아 뭐 질문이 있네? 이게 뭐야? 이거 하나하나씩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? 어 그럼 눌러볼게요 답변할 질문 누르기를 하면 되잖아 오늘 TMI? 어 오늘 또 촬영했습니다 음 이쁘게 하고 촬영했죠 머리도 좀 잘랐고요 패스 TMI 끝났어 하나 더 저녁 뭐 먹었어요? 아직 안 먹었어요? 오빠 또 드라마 찍을 예정인가요? 어? 잠깐만 어디갔어 아 오빠 드라마 또 찍을 예정인가요? 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어 보내주신 대본들도 많이 읽고 있고 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아 아 질문 이렇게 올리니까 대답해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 오빠 향수 뭐 쓰세요? 저는 진짜 많이 써요 이것저것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쓰는데 요즘엔 그 크리스찬 디올 거 엠버누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약간 좀 뭐랄까 그 철향? 철향 같은 게 나요? 어 또 보자 넷플릭스 작품 중에 재미있는 걸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음 저는 그 그 돈 룩 것 이 재미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넷플릭스 작품에 또 우리 드라마에서 영희로 나왔던 이은샘이라는 배우가 또 출연을 하고 있어서 음 재미있게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시간 시간 안되고요 그리고 우리 고양이들 아기 고양이들 보여주세요 우리 아기들은 지금 아까는 또 아 저기 있다 저기 지금 자니가 있는데 저기 지금 자니가 있는데 우리 자니는 음 자니야? 오구구 오구 자니야 아들 천화만 보고 있습니다 음 아 이게 질문 이런게 있었네 아 떡국은 먹었습니다 네 집에서 어머니 뵈러가서 맛있게 먹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떡국 두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갑자기 아 갑자기 갑자기 킨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살 왜 이리 많이 빠졌냐고요 살 왜 이리 많이 빠졌냐고요 그냥 뭐 살이 살이 빠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많이 먹고 있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러니 ㅎㅎ 오구구 그리고 ась 아 보면 이번에 vais을 읽을 즉 많이 흑기 어 그리고 다음 점 그리고 그리고... 정말... 돌아가고 싶어요? 패스 내가 왁크할 수 있나요? 저는 왁크가 안됩니다. 저는 왁크가 정말 안돼요. 패스 MBTI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MBTI가 늘 작품 할 때마다 좀 바뀌는 편입니다. 예전에는 EN ENTJ도 나왔었고 ENFP도 나왔었고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또 INFP 였었나? 근데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. 저는 매번 바뀌어요. 할 때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리면 좋아요가 눌리네. 오. 오. Can you speak some Chinese please? 음..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진호입니다. 저는... 레이 저는... 음... 음... 다 쇄셩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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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번에 추천 한번 해드린 적 있을 거예요. Canons 에 Fire For You 저는 그런 약간 몽롱한 그런 노래에 좀 빠져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또 질문 이 오빠 이상형 자꾸 제가 오빠라고 제 이름을 부르게 만드시는데 저는 뭐...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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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이건 진짜 해보고 싶다 라는 장르 저는 어 저는 그냥 다 좋아해요. 솔직히 음... 아직까지도 제가 어 뭔가 배우로서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. 음... 꼭 음... 뭐... 이것만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없고 어 저를 찾아주신다면 음...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열심히 음..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가리지 않아요. 어... 자... 깻잎 논쟁 아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번에 그... 기자간담회 했었을 때 저... 드라마 끝나고 이제 기자 분들이랑 인터뷰하다가 어...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깻잎 깻잎은 뭐... 그냥 혼자 떼 먹자 예... 저는 예전부터 깻잎이 이렇게 붙어... 이거 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깻잎 붙어있으면 전 그냥 그거 다 가져갔어요. 뭐... 두세 장씩 나눠있으면 어차피 저 깻잎 좋아해서 가져가서 저 혼자 쫙쫙쫙 나눠갖고 혼자 먹었습니다. 자 이렇게 하십시오. 원하시는 답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I love you. Do you know baby? Yeah, I love you too. 하...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음... 윙크하면 댓글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... 정말... 말도 안 되죠? 이... 여봅니다. 어... 잘못하면 신고하기 누를 뻔했어요. 자... 아, 라디오스타 봤냐고요? 네. 어제... 어제... 어제 방송했었죠. 어제 방송했고 어제 방송했고 음... 라디오스타 재밌게 봤어요. 이번 주, 저번 주 그리고 이번 설에는 어... 라디오스타도 나왔고 옷숨에 붉은 끝동 부여잡고 라는 이제 그... 설득집 예능도 나왔었고 또...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었다면 저는... 기쁠 것 같습니다. 다이어트 중인데 닭가슴살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냐고요? 기본적으로 닭가슴살은 맛있게 드시려면 맛있다 생각하고 두자 그게 최고입니다 이 질문 재밌네 처음 봤는데 잠깐만 좀 더 아래를 봐야지 오빠 고양이 털 모자 위에 우리 자니털이에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털입니다 제가 좋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어떻냐고요?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면 좋겠다 설마 그 중기형 나오는 드라마를 말씀하시는 건가? 아무튼 좋겠다 정도로 앨범 언제 나와요?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를 또 잘 봐야죠 여러 가지를 잘 보고 진짜 때가 좋을 때를 찾아야 하니까 저희도 그리고 또 멤버들이 정말 바쁘게 각자 또 열심히 활동을 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그 면에 있어서는 대화를 하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음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음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정말 좋게 멋있게 할 수 있는지를 좀 계속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음 그 위치 그대로 아 그 위치 그대로 셀카 찍어서 법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노력해볼게요 근데 저는 진짜 셀카를 너무 못 찍어요 지금 봐봐요 지금 이 앵글도 전 이상해요 저는 사실 누가 사진을 찍어주면은 잘 찍히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제가 찍으려고 하면은 진짜 못 찍겠더라고요 사진을 아무튼 보자 벗을까 네 이제 딱 머리가 되게 귀여워서 가리고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음 노력해볼게요 제가 셀카 찍는 건 흠 음 음 어 길어지고 있네 준호야 음 오노춘 오늘 노래 추천해줘? 오늘 노래 추천이 오노추예요? 맙소사 하 하 하 그 스타일라이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 제가 가수를 까먹었는데 되게 몽롱하고 음 밤에 눈 감고 듣고 있으면 뭔가 척척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2로 시작하는 가수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 지금 댓글 남겨주세요 아무튼 스탈라이트라는 노래를 아마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야기자를 거꾸로 하면 그래 자기야 바쁜 이유를 스포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너무 가깝죠 음 그냥 음 여러분들 앞에 빨리 뭔가 좀 더 색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바쁘고 있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이거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어 오빠 저 04년생인데 오빠 여친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셨는데 몇 살 몇 살 이시 몇 살 이시 몇 살 이시 아 음 음 음 아 뭐 아유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뭐 뭐 안 될 것도 없지만 뭐 그쵸 여기까 아 속스럽네요 자 아 아무튼 음 아 서브웨이와 고디바 어 어 둘 다 보고야죠 네 근데 제가 서브웨이를 찍었나요 제 찍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또 너무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가고 싶지가 않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네 요즘도 먹어요 요즘에는 아예 샐러드로 먹고 샐러드로 먹다가 좀 포만감이 생기고 싶을 때는 샌드위치로 먹고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요새는 음 소스도 편안하게 넣어서 먹는 편입니다 음 오늘의 tmi는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tmi가 오늘 되게 많네요 오늘의 tmi가 많으시니까 한마디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제 머리를 잘랐고요 머리를 좀 다듬었습니다 머리를 좀 다듬었고 어떤 촬영을 했고 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자 일단 요즘도 식단을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음 웬만큼 하려고 할 때는 또 하고 맛있게 먹으려고 할 때는 먹고 요새는 그러고 있어요 먹기도 하고 어 다른 맛있는 걸 또 먹기도 하고 오 요새는 그러고 있습니다 가장 땡기는 거 피자 땡겨요 고구마 무스 들어간 피자 이준호가 국력이다 감사합니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 이건 뭐야 아 이거 누르면 같이 하는 거구나 그럼 수락하면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라이브 방송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라이브 방송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지? 이게 무슨 소리지? 아무튼 수락이 많이 떴는데 수락을 하면은 뭐가 되는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다 저는 이제 오늘 깜짝으로 인사를 드렸으니까 또 이제 떠나볼까 합니다 나중에 또 갑작스럽게 보고 싶을 때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이제 저녁을 먹을 테니까 식사 안 하신 분들도 식사 하셨으면 좋겠고 식사를 하셨다면 소화를 잘 시켰으면 좋겠고 졸리다 하면 주무십시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이제 아름다운 시간에 감사합니다.